아우 여기 경치가 좋네 야 경치가 좋냐고 있어 정말 맛있다 야 경치가 좋냐고 있어 장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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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훈이 뭐였어? 장훈이가 경치가 뭐였어 되게 잘해놨다 자기는 정선만 다할 뿔 장훈아 이 땅을 네가 사는 거야 야 여기 심선동을 좋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큰일 났어 왜요? 여기 안대가 있어 왜 안대가 있을까 눈 감고 자기 텐트 찾아가기 저기 들어갔어 우리 게스트들 없어?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안대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안대와 위반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! 아우 이렇게 떠들어 오랜만에 바뀌어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봐도 봐도 정말 하나의 정말 오차가 없다 헤어스타일이 바람이 이렇게 부른데 바람이 이 목숨을 흘던 날이었던 자 기막에 와 자 다 찾았어요 어 근데 너 더 떱해 신동아 기막에를 빼도 되겠지? 귀가 안 들면 안 들려 안 들려야 됩니다 아니 형 안 들리는 게 목적이네 안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? 자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한 명씩 끌고 가실 거예요 누구야? 옆 사람을 잡고 이게 목적이네 네 안 들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이상하다 일로가 맞아요?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들어가라고요? 어디까지 들어가요? 어디까지 들어가요? 어디까지 들어가요? 자 지금부터 형님 학교 봄 캠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죠? 그렇죠 아는 형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 형님들인지 알아보는 짝꿍 매치 텐트 탈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벗고 앞에 놓인 미션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자 미션 카드를 열면 좌우로 각각 양쪽 텐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보시고 알죠 오